네 창고 스키업 제품입니다.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한번 오픈해 주시죠. 슈어 무선 헤드셋입니다. SM31 맞죠? 컨덴서 헤드셋입니다. 이렇게 되어 있구요. 주황색,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구요.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은 없는 것 같네요. 그죠? 조기 박스가 없고 지금 현재 이 뽁뽁이에만 들어가 있는 SM31 슈어 무선 헤드셋입니다. 한번 구진액도 아주 튼튼하죠? 사용은 적 아예 없습니다. 완전 세거입니다. 박스만 없는 제품 저렴하게 판매해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1대1 맞춤 상담을 원하신다면? 청춘과 단북을 원하신 것이고 자연스럽게 호텔이에요. 과자 탐지나는 노력은 바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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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